세상에 오늘 아침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말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오늘 오전 7시 24분쯤이었습니다. 제주 해상 마라도 인근에서 어선이 전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뒤집어져 있는 어선, 당초 이 배에는 10명의 선원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에요. 현장에 도착해서 선체에 접근한 해경은 선체를 두드리면서 정말 필사의 구조에 나섰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해경인가 봐요. 맞습니다. 밀려드는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한시라도 빨리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지금 저 뒤집힌 배 위에 올라가서 선체를 두드리는 해경분의 지금 안전상태도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인데 장윤비 변호사님, 선원분들은 전원 구조가 됐을까요?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선원 10명은 한국인 5명 그리고 베트남인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 중 8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서 구조가 다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2명, 실종된 상태고요. 구조된 8명 중 한국인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가 돼서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오전 10시 7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선원 7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셔도 당시에 지금 파도, 파고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실종된 두 분, 지금 안타깝게 사망자도 나왔고요. 실종된 두 분, 지금 안 진영 기자님, 날이 지금 어두워, 어두워, 좀 있으면 어두워, 어두워 해주지 않아요. 지금 빨리 찾아야 될 텐데요. 네, 현재 실종된 두 명 중에 선장의 아들인 한 명은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 선장의 아들에 따르면 배가 전복되려고 하니까 아버지, 즉 선장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가 기울고 있다, 무전을 해서 구조가 됐다는 거죠. 이어서 아버지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미 파도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마 배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간절히 생활을 기도했는데 선장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선원들을 챙기다 실종이 된 것입니다. 해경은 현재 경비함정 3척과 헬기 2대, 민간어선 8척, 관공선 1척을 동원해서 해악 주변 3.6km 이내를 집중 수색하면서 실종자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정을 해보면요. 여전히 실종자는 두 명인 상태가 맞는데 그 실종자 두 명 중에 한 명은 저 배의 선장인데 구조되신 분 가운데는 그 실종되신 분 선장의 아드님도 포함이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선장님을 포함해서 나머지 한 분, 즉 두 분은 여전히 실종 상태고 지금 해경이 인근 해역을 샅샅이 수색의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날이 지금 보세요. 지금 5시가 다 된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두워해지기 때문에 더 지금 마음이 조급해질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서 영상 봐도 한눈에 봐도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정말 노을이 많이 치고 있었어요. 진짜. 사실 지금 어두워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저곳의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아까 영상 처음 봤을 때 엄청나게 파도가 심하게 치고 해경한 분이 이 선내 이거 두드려봐야 아니까 그거 매달려도 굉장히 힘겨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초속 16에서 18m 강풍에 파도도 지금 4, 5m 정도 높게 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실종된 선장의 아들의 얘기로는 아마도 아버지가 저 배 안에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지만 선내 진입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수색 작업을 위해 투입된 해경 소속의 항공구조사 박수훈 경장 같은 경우 선내 생존자 확인을 위한 작업 중에 너무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중상을 입고 헬기로 후송이 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구조에 나선 해경분들도 앞서 말씀드렸죠. 해경분들 지금 안전 문제도 위태로운 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저 실종되신 분들의 가족분들 애타는 마음을 위해서로 아마 지금 계속해서 수색에 박차를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전예인 평론가님 어쩌다가 저렇게 큰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한 걸까요? 네.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정해 보건대 이날 워낙 파도가 강했기 때문에 일부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배가 지난달 28일 모술포항에서 출발해서 갈치잡이를 위해서 어망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던 도중 전복이 된 건데요. 세상에. 구조된 기관장에 따르면 배가 옆부분을 파도에 굉장히 강하게 맞으면서 한 번 돌아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도를 한 번 더 맞으니까 옆으로 전복이 돼서 선장이 배를 돌렸지만 굉장히 역부족인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구조된 또 한 사람, 실종된 선장군의 아들이죠. 이 아들의 말에 따르면 배가 처음에 1차로 파도에 부딪혀서 45도가량 기울어졌는데 2차로 너울성 파도를 맞아서 90도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합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수사하기 위해서 해경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구조된 선원들이 회복하는 것 그리고 수색작업 이곳에서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뉴스파이터 끝나고라도 실종된 두 분 다 무사히 구조했다는 소식 반가운 소식 들려오길 정말 정말 고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